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대원 씨나 정상훈 씨 이렇게 같이 아이디어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승조원들 잠수하면서 같이 호흡했던 게 이번에는 저는 거의 혼자 다니는 인물이라 조금 외로웠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인물을 표현하기에 그런 환경들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그냥 캐릭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촬영 전에 감독이만 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마땅히 없고 그래서 감독이만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국가, 군인에 소속된 요원이지만 그가 가는 길에 정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물러서지 않는 인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고요. 생각보다 분량이 적어서 깜짝 놀랐습니다. 너무 많아서 놀랐듯이 너무 적어서 조금 취소할 때 어머니 아버님 지금 다시 취소를 해야겠다. 지금 어머니 옷도 하나 사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민이 좀 큰데요. 네 알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명드리고요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